오... 워싱턴 때 류 베니 류 베니? 오, 겐지! F&G 오케이! 디바 로봇 빠졌고 디바 나오자마자 로봇 빠져버렸고 지하로 올 것 같은데? 겐지 뒤에 왔고 겐지 덕 걸릴 방대로 99.5% 바로 걸려버렸고 내가 전에 기회로 다 죽었을땐 와 죽어! 내가 죽을 확률 100% 지웠다 지웠다 죽었다 죽었다 어 우리 겐지 죽을 확률 99.9%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아 어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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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해 에이 개새끼들아 우리 딜러 다 죽었다 똑바로 해 어 루시우 잘랐어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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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잘릴거같아 내 무빙 무빙 갯전은 무빙 어 잠깐만 나 죽을 확률 1% 한번 들어가보죠 제가 한 오케이 맥크리 한번 잘라주시고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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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는 기분이에요 아주 그냥 두 명 자르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 가버렸네 두 칸이나 줘버렸네 안녕 거기 안녕 1층 1층 1층이나 지하 지하소리가 같은데 지하 왼쪽 오른쪽 오른쪽 2층 한명 더 걸렸어요 2층 한명 온다 오 오 얘들 2층 오 얘들 2층 이차 오 앤 앤 앤 앤 앤 호그 앤 겐지 겐지 일로와라 겐지야 겐지게피 오케이 겐지 스침에 없어지는 피 죽빵! 죽빵 맞좀! 아 잠깐만! 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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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교환주의 따운 아 어디가니? 어 아 죽어요 한 대도 맞으면 죽어요 불이 아 하나 힐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저 죽을 것 같애 형이 기를 안하고 지만해서 그렇지 워호우 어 뭐야 이거 왜 끌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덧있어 덧있어 어 더 더 더 더 걸렸어 막았어 막았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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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 석양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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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죽음토라니 거점 근처에 누구있다 아 맥크리 맥크리 잡으면 끝나요 맥크리 잡으면 끝나요 그거 게임 끝나 게임 끝나 오케이 오케이 맥크리 맥크리다 그냥 여기도 올게 지하 지하이 지하이 트레이 트레이? 트레이서? 레자뷰 느껴본 적 있어? 지하 트레이 트레이 못 오고요 정면 오는 것 같은데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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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 트레이 역행 빠진 개피 타이어 인 더 무빙 오케이 겐지 땅 나를 막을 순 없어 나를 막을 순 없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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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나 제이 영상 보고 1시즌 초반 7시 얼마 찍었어요? 아 그래요? 어 형 잘한다 음 공승 공승 게이들 일단은 무상보고 확장 님 유명한 사람이야? 문재인님 방송 중이세요? 응? 누구 말하는 거죠 지금? 문재인? 아니 맞잖아요 목소리가 빼박이구만 아 누구를 말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진짜 누구를 말하시는 거지? 저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맞네 누구를 말하시는 거지? 갱플 공략은 뭐야? 갱플 공략 언제야 3년 전인데 3년 전 3년 전 아니 갱플 공략도 쓰셨어요? 어 야 너 눈쟁이가 누군지 아냐? 비제이 눈쟁이가 누군지 알아? 몰라? 뭐야 듣고 잡이네 듣고 잡이래 듣고 잡이에요 저 아무도 모를 그건 인정 응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하려고 할 거예요 골드 팍고? 팍고? 많이 올리셨네요 시즌2 골드면 많이 올린 거예요 시즌2 골드면 아 네 시즌2 골드 시즌2 골드면 지금 거의 풀다급 거의 풀다급 지금 아 시즌2 브론즈인데? 네 안녕하세요 그 시즌3 때 플레이까지 올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천공들입니다 하하하하 카타하던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은? 예 맞아요 카타하던 사람이죠 예 사람이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지금은 군대 전략하고 쉬고 있어요 음 아 부럽다 좋겠다 나도 나도 놀고 있는데 안 놨어요? 나도 놀고 있는데 난 그냥 놀고 있는데 야 심해 있다 2층 심해 오 심해 트라이네 오 토탑을 안 가야 돼요 오른쪽 문 제가 제가 이거 많이 먹어드릴게요 어 이거 많이 먹어드릴게요 궁 채우시라고 아 심해 개 아프네 나 꽁추자 어 아프네 한 대 한 대 더 때려줘 오케오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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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번 더 드시고 우리 손브라공 금방 찰 것 같아 아 때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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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한 번 더 어우 나 누구죠? 그래 가지 말자 고금 불길 오케오케 거의 다 먹었죠? 조조요 아나 개피 왜 한탄탕에 못 잡아요 아이 시발 라이브 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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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다가죠 이거? 상대의 삼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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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지원도 짜증나는데 눈반이어서는 유 메리 오오케이 오오케이 어 시메트라 텔포 아 텔포 부셔야되는데 어 텔포 부셔야되는데 어 해킹해줘요 피가 부족해 루슈 와 뭐야 거점 먹은거 아니였어요? 워호 죽여줘요 죽여줘요 우리 솜브라 나 버리고 톡 꼈어 어 비트 게이드 비트 망치 게이드 나한테 왜그래 트로피 역행 빠지고 어이 빠진 왜그래 어이 근데 비트하고 빠져가지고 망치망치 빠져가지고 외모는 그냥 바닥에 뿌릴게요 어 어 뭐야 수면침 맞았어 호그한테 끌리면 죽어영 어 아나 어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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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죽었어 타이어 어 어 맥크리도 죽었어? 한명 더? 모짜러죠? 호그 호그에 빠졌어 게이드 호그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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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버씨가 이쪽으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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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망치망치망치망치망치 나 죽기 전에 끝내줘요 붕 도저히는 친추를 오세요 이 아이디는 친출을 받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아 그래요? 이 아이디는 친출을 받지 않아요 특겨를 안받은 거 아니에요? 두 개는 안 받아요 친출 모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팀 분대상 잘 하시네 잘해요. 아주 잘하고요. 반사 키가 맺혔어. 왜왜왜왜. 저 뭐. 뭐가요? 바이바이. 오케이. 오케이. 바이바이. 샷 다 돌려야겠다. 안녕.